여정현의 정책연구사방권 로우메이커.org 네이버 상대적 검색량으로 살펴본 국민의힘 당권경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오늘 3월 개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인사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출마 예정자의 경우에는 검색량에서 앞서가는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1월 25일 나경원 전 의원의 돌발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인하여 검색량은 감소했고 그 대신 안철수 출마 예정자의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출마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치타의 눈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출마 예정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출마 예정자의 경우에는 검색량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1월 28일 김기현 출마 예정자가 부천에서 출정식을 한 것에 대해서 체육관 선거라고 비난하면서 검색량이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김기현 의원과 지지기반이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예정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방문하면서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연대와 포용 탕평 정책을 내세우면서 여러 세력과의 연대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수조론을 제기하면서 서민적인 후보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부천 체육관에서 개최된 출정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세레모리를 재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예정자의 경우에는 1월 28일 구멍난 양말을 선보이며 서민적인 후보 예정자임을 부각했고요. 1월 29일에는 수도권 청년미래 토크 콘서트에 참가하면서 주요한 지지기반인 수도권 당원 그리고 청년 당원의 지지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민 후보 예정자의 경우에는 올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퇴라고 비난하자 대구시장이 할 일도 없냐고 반박하면서 갈등설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성민 후보 예정자가 출마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지기반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TK 신공한 특별법으로 영남 당원의 표심을 자극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는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1월 26일 동해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환 출마 후보 예정자의 경우에도 올초부터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등에 참석하면서 지지기반 넓히기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갈등설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경우에는 주요한 지지기반이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영남표 동원을 희망하는 김기현 출마 예정자에게는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